아 얘들아 우리 여름방학이 치료됐대 선생님이 치료시켰나봐 아니 선생님이 그런 짓에 선생님 여름방학 돌려주세요 돌려줘 선생님 여름방학은 이 배구공같은 배야 선생님 여름에 어떻게 나와요 더워서 선생님 여름방학을 없애다니 최악의 선생님이다 그리고 우리 교실에 에어컨도 없어 도망쳐야겠어 여름방학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이 교실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자 협동을 해야 되는데 핑크색을 핑크색을 밟고 있어 그리고 초록색을 밟고 내가 이제 핑크색을 밟아주면 돼 넘어와 떨어뜨리자 어? 어? 쑤잉 오우? 니네 이럴 거야 이거 괴롭힘이야 쑤잉 어어? 못 가겠지 못 가겠지? 왜 그러는데 못 잡아야지 못 잡았지 어 왔는데 어? 자 이번에는 함께 일하며 만나보세요 이거는 두 명이 설게 쓰는 건가 봐 어? 우리가 끈으로 묶였어 어? 우리 꽁꽁 묶였어 어 리아야 너는 친구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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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는 친구 없어서 같이 못 온대 어 야 야 끈으로 묶였으니까 밀면 안돼 땡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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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땡기지마 나 땡기지마 아 아 좋아 야 흡 호흡이 축쳐 오 오 됐다 오 오 아 이 끈으로 좀 풀어줘 오케이 푼네 됐다 됐다 리아 야 어 친구가 없는 기분이 이런 거였나 내가 그럼 리아를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어 어떻게 데려왔지 끈으로 묶어서 자 리아야 내가 갈게 넘어 나도 친구가 생겼어 자 좋았어 리아야 우리는 한몸이 됐어 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어 어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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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넘어와 렉이 이쪽이야 이쪽 점프 점프 나도 점프 우리 환석이 커플이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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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파 선생님이 어 대구 선생님 자 우리가 땡땡이 친다는 걸 알아버린 선생님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버튼을 빨리 누르세요 어 문 열었어요 눌러 선생님이 어 됐다 선생님 우리 못 잡았죠 자 이건 색깔을 정하구요 자 우리는 파란색을만 밟을 수 있고 미호는 빨간색만 밟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 미호야 너 음 파란색이 있어버렸어 좋아요 자 밟고 오시고 빨간색 깔아주시고 오오 오케이 우리는 파란색이니까 밟고 가세요 아 우리 셋이 호흡이 휴 다행이여 내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여 자 이쪽으로 넘어가 좀 도와주세요 리아가 와야됩니다 리아가 리아가 와야됩니다 자 나를 밟아 내가 구해주러 왔어 네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 여름방울 돌려주세요 호딱씨가 넌데? 자 이건 뭐죠? 아무래도 양옆에서 뭘 눌러야 된다는 거 같은데 뭐지? 아 공을 던져서 이거 맞춰야지 열리는 거네요 동시에 맞춰야 되나 보다 아 동시에 하나 둘 셋 됐다 지금이야 시간이 없어 자 여기도 내가 파란색을 밟을게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자 그 다음에 주황색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냥 쭉 갈게 좋아 이제 미효랑 나랑 둘이 있으니까 나 똑같이 파란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오 혼보네 이제야 나도 야 아 미안 저 녀석이 풀었어 미안 미안 니가 푸는 거 본 거 같은데 난 주황이야 그래? 다 간 줄 알았어 미안 미안 좋아 이제 넘어와 미효야 파란색 주황색 아꾹 아아 못 자게지 자 그럼 니아가 혼자 해봐 협동 협동 파란색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대단 주황색 주황색 못 자게지 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흪흐흐흐흫 파란색 파란색 주황색 오우 파란색 파란색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좋았어 예에에에 자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 같은데요 출발 에에에에에에엘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거기서 보라색 밟아주고 오오오오! 자 이제 거기서 노란색 밟아주시고 노란색! 보라색! 보라색! 어어어! 니아가 꼈는데? 올려줘! 좋아. 좋은 협동이었다. 응! 자 이거는 뭐지? 족실. 또 밟아 또 밟아, 또 밟아 맞네, 맞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이스 예이 얘들아, 얘들아 넘어와, 넘어와 넘어가는 중 렛츠 고! 어린지 뭐지? 어, 선생님가 여름방학 내놔, 이 백오롱아! 여름방학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어? 여름방학, 선생님이 여름방학으로 하와이를 보내주신대 아이, 진짜 그럴 것이지, 선생님 아, 나도 하와이 하와이를 보내주신다고 비행기를 불러주셨네요 반성을 많이 해놓은 모양이에요 여기가 하와이야? 어, 여기가 하와이야 나, 나 집에 돌아갈래 자, 내 캐릭터가 춤추고 있다 예, 드디어 성공! 여름방학을 얻었다 저기, 얘들아 응? 나는 가족 여기 갇혀있거든 그래, 거기 평생 있어 안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여름방학을 찾기 위해서 협동해서 탈출하는 게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까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peace out 뾱 구독 뾱 좋아요 안녕